아 차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차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그 다음에 수도환경관계법규로 볼게요 보시면 81번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에서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검사항목을 그랬는데 이거 항상 제가 답이 뭐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보시면 tp가 있는데 tn이 없었어요 tn이 답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가 딱 나왔네요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2번도 보시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족한 방법으로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을 때 행정처분기준 2번입니다 허가치설 또는 폐쇄명령이에요 83번도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 무방류배치설 이거는 사업자에게 대한 벌칙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답은 3번으로 보셔야 되고요 84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 무방류배치설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아닌 것은 그쵸?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아닌 것 어쨌든 폐수 무방류배치설에서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은 3가지입니다 구림이 구화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클로르메탄이 있고요 1,1 디클로르 에틸렌 그리스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85번 사업장별 환경기술의 자격기준 중에서 제2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의 기준은 1종 사업장은 뭐였어요? 1종 사업장은 기사 이상 2종 사업장은 산업기사 이상이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86번 비조모염 저감시설 중에서 자연형 시설인 인공습지의 설치기준 틀린건지 설치기준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네요 1번, 2번, 4번은 맞는데 3번은 아닙니다 87번으로 갈게요 수질오염 방지시설 중에서 물리적 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그래서 혼합이라든가 응집 그 다음에 유수분리는 물리적 처리시설이 맞는데 거기에 흡착은 어디로 가요? 흡착은 화학적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88번 공공폐소 처리시설의 유지기준에 따라서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자가 실시해야 하는 방류수 수질검사의 횟수기준 나고나는데 시설규모가 1500 메타삼슨퍼래요 1500 메타삼슨퍼데이 요거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2000세종미터 이상일 때는 1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우리 자가측정 방류수 수질검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종 사업장은 주 1회 이상이고요 2000세종미터 이하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2종이라는 거죠 월 2회가 됩니다 월 2회에 됐고요 그 다음에 89번도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꼭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은 1번이에요 90번 수질형 방지시설 중에서 생물학적 처리 방지설이 많이 나왔네요 생물학적 처리서 아닌 것은 그랬어요 2번 살균이 아니에요 살균은 화학적입니다 살균은 화학적 91번 폐수 배출소를 설치하려고 할 때 수질형 물질의 배출형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시설 이거는 1번 폐수 무방지 배출소에 해당되는 거죠 됐고요 그 다음에 92번 폐수 배출소 외에 수질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보량이 정하는 것 기타 수질 오염원이죠 대상시설과 규모 기준에 관한 내용인데 틀린다고 그랬죠 자동차 자동차 폐차장은 1500이었죠 1500 기억나신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수조식 육상 양식 어업시설 500 맞고 골프장은 33,000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무인 자동 현상 인하 장착시설 1대입니다 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93번 특정 수질 유회물질 아닌 것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수질오염 경보 중에서 수질오염 감시 경보 대상 항목이 아닌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닌 것은 부유물질입니다 95번 폐수란 그랬어요 폐수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 물질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액체성 또는 고체성 답은 1번 86번 폐수처리 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철저는 경우는 시운전 기간이 얼마였어요 30일 이었죠 30일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경우는 50일인데 동절기에는 70일 이렇게 말씀드렸죠 97번 할당 오염 부하량 등을 초과해서 배출 환자로부터 배출 환자로부터 부가 징수하는 오염 총량 초과 부가금 산정 방법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그랬네 답은 4번이죠 4번 4번 체크가 되시고 그 다음에 98번도 보시면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설치하는 측정망이 아닌거 이거 제가 우리 시도시사가 설치한 측정망이 있고 국립환경과학원장 설치하는 측정망이 있다 그랬어요 답은 1번입니다 아닌거 1번 99번 초과 부가금 산정 기준에서 수주로유물 1kg원당 부가금액이 가장 적은거 그랬는데 카드늄은 얼마였죠 카드늄은 상당히 125만원 그쵸 125만원 125만원 그쵸 그 다음에 수음 및 구하물 이건 50만원이었구요 유기인이 15만원 비소가 10만원이었죠 100번 보시면 정당한 사회없이 공공수역에서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온위를 벌이는 행위는 상당히 아니되는데 이를 위반해서 분유라든가 가축분유라든가 버린 자는 1년이의 지급돈 천만원 이의 벌금입니다 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해서 우리가 2018년이죠 3회 수질환경기사 기출문제 풀이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이번 시험에도 이렇게 뭐 어려운거 확실히 무난했으니까 여러분들 합격했으라고 보고 어 이거 준비 잘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대전화